안녕하세요 미호집에 미호 남편 태기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빠가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죠? 바로 오늘은 갑작스럽게 태기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저 오빠 친구 많이 못 봤지만 결혼식 때 많이 봤는데 우리 집으로 오빠와 친구들 본 적이 없어 나 아는 친구 아니지 자기가 본 적이 없지 아주 너무나 괜찮은 날이에요 한 30분 후면은 집에 도착하는데 어때? 나 목소리도 없어 나 뭐 해야 할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이 집으로 내 러시아 친구들 많이 오는데 근데 내 러시아 친구들이 오면 진짜 집이 개판이더라도 집이 먹는 게 없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는데 근데 이 친구들 처음에 나를 봤는데 난 뭐 해야 할지 몰라 뭐 해야 돼? 내 친구들도 알아 자기가 요리를 정말 잘 하지 어떻게 알아 우리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요리 못 하는 게 알면서 밥 먹고 온다? 아 아니지 미리 양해를 구했지 아무리 그래도 집들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미리 장을 좀 봤어요 나 오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야겠다 친구들이 잘 할 거 아냐 준 학교? 고등학교? 음.. 지금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지 같이 아이 뭐 됐고 좀 모자란 부분을 배달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나도 내 생각에 욕심 버리고 배탈 나는 게 보다 배달이 나아 왔다 나 어때?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애기 한ędzie 너 오일 사곡 꽁 치고 남았는데 shutdown 이게 다 저희 거예요 셋팅 선물 제 친구들 좋아요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올게요 근데 오빠가 안 알려주더라고요 오빠 무슨 친구인지 모르고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제 소개할게. 우리는 프리스 친구들! 그럴 줄 알았다! 그럴 줄 알았어! 여기는 돌격 스타일을 해서 적의 뒤치기를 담당하는 스타일. 울프님. 울프. 여기는 전략, 머리. 지니어스. SK님. 우리, 우리 잠깐 올라갔다 올게. 올라가서. 아뇨, 아뇨, 그거 같다 했다. 아, 죽이네. 사이즈 딱 맞혀놨는데? 네. 몰라요, 나는. 아니, 다 잡은 거. 베이징님? 짜잔! 반갑습니다. 나이는 나보다 이제 형님들이 서로 나아홉. 특히 서로 나아홉살처럼 보이잖아. 근데 프리스에서는 그냥 다 친구야, 우리. 게임 잘하는 사람이 형. 그럼 오빠 넘생이겠다? 형이지. 아, 형. 태균가 우리를 항상 이끌지. 우리 썸내미 형이지. 이리 와, 다 이리 와면 우리 다 따라가서. 잘 맞아. 여보, 근데 선물이 왔어. 이거예요? 요시선물이에요, 요시선물. 내 선물? 자기선물이에요. 예에에에에에. 아, 여기. 뱀 드레스, 뱀. 아니야. 이거, 그, 이거 아니에요? 귀마개? 귀마개 아니에요? 아, 헤드셋? 아니, 귀마개. 귀마개? 어, 어. 오빠가 시끄러우니까. 아, 네. 근데 이거는 사실 태균 선물이에요. 아, 프리스 맞았다. 아니야. 행복해? 우리가 태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. 진짜. 우와, 대박. 딱 따가지고 손에서. 기분 나쁜 거 아니지?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빨리 씌워줘요, 빨리. 잘했어요, 완전 잘했어요. 귀마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뭐야, 이게. 아, 이게. 오, 어떻게 맞혔지? 깜짝 놀랐어, 소름. 아니지. 근데 진짜 내 선물이죠? 아무튼 잘 받겠습니다. 건강이 남아. 이거 내 거야. 진짜 센스제이 느낌. 우리 유튜브 많이 봤구나? 프리스 유저들이라면 꼭 갖고 싶다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. 아이고. 아, 아이고. 이게 내가 쓰는 에어십이야. 잠깐만, 에어십 얼만데? 이거 40만원이야. 내가 이게 좀. 이거 뭐야, 이게 선물을. 아니야. 싸주었어? 태기 선물이야, 태기 선물. 내 거다. 여부받아. 형님, 감사합니다. 좋아. 오, 왜 그러지? 나이스.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. 여러분, 뒤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. 저희만 조윤이 해주셔야 할게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누구야? 맥주랑 안주 좀 할거 같아. 와, 가까워. 와, 제가 마트 좀 해볼래? 이제 조현이 가겠죠? 나는 열 벗겨 하면 느낀다?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마실입니다. 두어! 두어! 여기 위에 있다! 나이스! 여러분, 나 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쌓았어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피하겠다. 아, 잠깐만. 미안하다. 피해, 피해. 나 못할게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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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OFF